한신 의 병력으로 시작하여 위 대 조 연 제 초 여섯 개의 나라를 제압했으며 두 명의 왕을 사로잡고 중국의 지배자였던 서초패왕 항우를 굴복시켰다 춘추전국시대 550년 동안이나 지속된 전쟁을 마무리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제 그가 세운 제국은 통일된 지 십여 년이 지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광의 봉기를 필두로 패권을 노리는 인물들이 줄줄이 걸기 했다 항량은 조카 항우와 함께 오중에서 유방은 패현에서 진나라 타도를 목적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한신은 항량의 군대에 합류하였으나 항량은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다 항량이 전사하고 나서 그의 군대는 조카인 항우가 이어받았다 이에 한신은 항우의 휘하로 들어갔지만 낭중이 되어 보초를 서는 임무를 맡았다 한신은 항우에게 수차례 전략을 제시했지만 귀족 출신이던 항우는 한신을 무시했으며 한신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항우에게 실망했다 한신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매우 가난한 생활을 했다 하급관리인 정장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고 낚시질을 하여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였고 빨래터의 안악에게 밥을 얻어먹기도 했다 풍채도 좋고 무예에도 능했던 그가 하급관리의 자리라도 얻으려 하지 않고 무의도식으로 세월을 보내자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다 어느 날 마을 불량배가 큰 칼을 차고 지나가는 한신에게 시비를 걸었다 불량배는 키도 크고 몸집도 좋은 한신이 큰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은 실은 그가 겁쟁이기 때문이며 만약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자신을 칼로 찌르고 죽음이 두렵다면 자신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라며 그를 놀렸다 한신은 몸을 숙여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 지나갔다 한신은 마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기원전 206년 항우와 유방의 연합군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항우는 스스로 서초패왕이 되어 공신들을 각지의 제후왕으로 봉했다 유방은 한왕에 봉해졌다 항우 아래에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한 한신은 한중으로 부임해가는 유방의 진영에 투항하기로 결심했다 유방의 진영에 편입했지만 한신은 여전히 주목받지 못한 채 보급품을 관리하는 말단지 치속도의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유방의 최측근이자 승상이었던 소한은 한신의 능력을 꿰뚫어보고 유방에게 그를 참고했지만 유방은 한신을 중용하지 않았다 유방에게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한신은 기회를 틈타 유방의 진영을 탈출했다 소한은 한신의 뒤를 쫓아 그를 다시 데리고 왔다 소한은 유방에게 한중의 왕으로 머물고자 한다면 한신을 내치고 천하의 주인의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신을 중용해야 한다고 간언했다 유방은 소하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신을 장군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소하의 간청으로 대장군으로 임명했다 대장군 한신은 옹왕장안을 기습하여 제압했다 이어 세왕 사마흔 저광 동예 한함왕 신양 한왕 정창 은왕 사마왕 등도 그에게 투항했다 이로써 기원전 206년 8월 관중 지역을 평정한 유방은 서초 폐왕 항우가 초나라 회왕을 죽이자 기원전 205년 반 항우 세력과 연합하여 항우를 공격한다 유방과 연합군 56만은 항우가 제나라를 공략하는 사이 초나라의 도우 팽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팽성 함락 소식을 들은 항우는 군사산만을 이끌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로로 유방을 공격했다 방심하고 있던 유방은 항우에게 패해 쫓기게 되었다 한신은 형양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더 이상 항우가 유방을 쫓지 못하게 했다 유방이 항우에게 패하자 연합군은 와해되기 시작했고 제나라와 조나라는 다시 항우의 편으로 돌아섰다 유방은 형양과 선고를 사이에 두고 항우와 대치하게 되었다 한신은 배후를 공격하여 위기를 벗어나고자 위나라부터 공격했다 위나라 왕 위표는 임진관에서 강을 건너려는 한신을 방어했는데 한신은 위표가 볼 수 있게 일부 병력은 임진을 건너려는 척 위장시키고 몰래 대군을 상류에 도화시켜 위나라의 안읍을 공격하게 했다 한신은 위표를 생포하여 위나라를 멸망시켰다 기원전 204년 한신은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나라를 공격했다 조나라 왕조헐과 성안군 진현은 군사를 정경 어귀에 집결시켰다 한신은 정경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야영장을 꾸리고 한밤중에 기병 2천여 명을 선발해 산속에 매복시켰다 다음날 한신이 선발대 1만여 명을 보내 강을 등지고 진을 치자 조나라 군사들이 병법도 모르는 장수라며 그를 비웃었다 전투를 벌이다가 한신이 거짓으로 퇴각하자 조나라 군사들이 추격해왔고 그 사이 산속에 매복해 있던 기병대가 조나라 군의 빈 진지를 습격하여 한나라 군의 깃발을 세웠다 한신은 조허를 사로잡고 성안군 진현은 참살했다 이 전투에서 배수진을 이용한 이유는 한신의 군대는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라 일반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등 뒤에 땅이 있다면 모두 도망가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퇴로를 차단하여 눈앞에 몰려드는 적들과 맞서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한 것이다 기원전 203년 한신은 제나라를 급습하여 크게 승리했다 제나라 왕은 초나라의 원군을 요청했고 항우는 20만 대군을 지원해 주었다 한신은 초나라와 전투 중에 패하고 달아나는 척하다 초나라 군사들이 유수에 이르렀을 때 둑을 터뜨려 초제 연합군을 대파해 결국 제나라를 멸망시켰다 제나라를 멸망시킨 한신은 스스로 가왕에 올랐다 유방은 허락도 없이 제나라 왕에 오른 한신이 괘씸했지만 형양에서 항우와 대치 중인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량과 진평의 조언에 따라 한신을 제나라 왕에 책봉하고 초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연나라의 항복을 받아낸 한신은 항우를 완전히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 기원전 202년 마침내 유방은 해아에서 항우를 포위했다 한신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항우를 공격했고 항우의 진영에 군량미가 떨어지고 군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신은 자기 군대에 초나라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했다 초가를 들은 항우의 군사들은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리다 속속 진영을 이탈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항우는 결국 대패하여 오강까지 후퇴한 후 그곳에서 자결함으로써 생을 마감했다 유방은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 한나라 고조로 즉위하여 공신들을 각지의 제후왕으로 책봉했다 그러나 그는 막강한 군사력과 뛰어난 지략을 지닌 한신을 경계했다 한신은 제나라 왕에서 초나라 왕으로 임명되었다 기원전 201년 초나라 왕으로 책봉된 지 9개월 만에 한신은 반란죄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한신의 반란죄는 입증되지 않아 그는 목숨을 건지고 회음으로 강등되었다 그 후 한신은 병을 핑계로 조정해 나가지 않았다 기원전 196년 소하가 한신을 찾아와 유방이 거록 태수진위의 반란을 평정했으니 입궁하여 여태후에게 축하의 인사를 올리라고 전했다 소하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입궁한 한신은 곧 매복 중이던 무사들에게 포박되어 살해되었다 한신의 가솔들은 삼족을 멸하는 형을 받았다 한신은 시정잡배의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는 치욕을 참고 훗날 용서하고 선정을 베풀어 과하지욕이란 고사를 만들었고 안학내로부터 받은 작은 은혜를 잊지 않고 후에 크게 보답하여 일반천금이란 고사가 생겨났다 후대 사람들은 한신의 죽음을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는다는 뜻의 원나라 재상 법녀의 말 토사국행에 비유하여 그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했다 한신의 참모괴통은 일찍이 한신에게 그의 공적과 지도력은 항우와 유방에 못지않으니 그들과 천하를 삼분하여 다스릴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한신은 괴통의 조언을 물리치고 유방을 도왔고 결국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 한신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괴통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한다 한신의 가솔들은 삼족을 멸하는 형을 받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그러나 한inct은 죽음을 일사 try at&let 참 영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십니 보다